에잉! 김을랭! 오늘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콩물질 시벌려나, 코로 돈 좀 벌었다고. 아니 뭘 허구한 날 지각해. 이번 주, 오늘, 오늘. 이번, 이번 주는 지각 진짜 안 했어. 좀 그렇네. 너무 지각한 것만 기억하시네. 너도 탑버스 받은 건 기억 못하고 우리 탑은 맨날 진다고 하잖아. 죄송한데 탑버스 받은 거 별로 없어요. 하다가 정글 미드 버스 받지. 아이씨. 시끄러워. 고맙습니다. 내일 개체 휴일인데 설마 희망하지 않겠지? 히킬.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요, 저랑? 님들 지완이 전적 갱신 좀 그만하세요. 저도 지완이 거 전적 갱신해보고 싶어요. 그니까 내 전적 갱신 좀 그만해. 나 자기 전에도 내 거 전적 보는데 누가 갱신해놨더라고. 새벽 3시인가 2시에. 이거 경쟁률 심하다고? 그걸 대체 왜 하는 거야? 이거 껴달라고요? 이거 좀 멋있다. 뭐야 왜 저것만 못사? 님들 왜 이것만 못사요? 안정판이야? 나 안정판 무조건 사는데. 아 뭔 알리스타라 했어. 아 진짜. 아니 이 새끼 진짜 뭐하자는 거야. 아 나 이 새끼라 게임 안해 그냥. 아 왜 하자 씨. 아니 무슨. 어 다행이다. 아니 무슨 배인 상대를 알리라 했어. 진짜 이긴마음이 없나봐. 아니 케틀 크로마 저거 한정이었구나. 아 몰랐네. 와 이거 넥슨이랑 다를게 뭐야 씨발. 어? 잠시만요. 헐 씨발 난 또 사고 있네. 아 이것만 못사나? 아 진짜 다른거 다 필요 없는데. 뭔가 오타쿠 같잖아. 이 비키니 어? 여케 비키니 이거 크로마 사니까. 오타쿠 아닌데. 이거 바탕화면인가 이거? 진짜 롤 오타쿠 게임 다 됐다 진짜. 롤은 원래 이런 그림체가 아니야. 롤 그림체가 어? 저러면 안돼. 롤 그림체가 어떤거냐면. 이런거 이런거. 이게. 이게 리그 블레저드 감성이지. 이 감성이지 롤은. 아 이번엔 서포 두명이야. 아 언딸도 두명이야.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바텀 유저 왜 이렇게 많냐 여기 정수대. 이게 뭘 의미하냐. 바텀 라인 바텀이. 초반 기호도가 났다는거야. 진짜 원딜 솔랭은 올리기 힘들어. 원딜 유저분들 공감하실거야 이거 진짜로. 서포트 그냥 원딜 병신이면 갖다 버리고. 로빙가서 위에 터뜨리면 되는데. 원딜은 서포트 병신이잖아. 그냥 그 새끼랑 같이. 어? 그 새끼 똥에 파묻혀야돼 그냥. 진짜 답이 없어 원딜은. 원딜 솔랭 골드 1인데 잘 이기고 있습니다. 예 골드 1에서 이기셔도 좋겠네요. 골드 1에서 뭘해도 이겨요 근데. 와 김은아. 너 진짜 개새끼구나. 야수.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이길 생각이 없어. 그래. 가 보자고. 게임 속에 게임을 할 대구만. 이 사람들이 먼저 했어요. 나 쓰레기 아니야. 아무나 다치해 난 안한다. 난 다치 안해. 아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런 말 하면 쫄려 보여. 이런 말 하는 애가 다치하거든. 아무 말도 안 해야돼. 광경 팔아로 가자고. 이거 말하면 안돼. 여기서 말하면. 다치 안한다 얘네. 저 새끼가 하겠다 하고. 씨발! 삽피 개새끼 다치 왜 안 해. 지가 서포터면허서 미드 걸려놓고 양심 존나 없어 씨발. 전기문. 이거나 보고 동기부여야 겠다. 챌린저 키워보면서. 중저음으로 김오링 가능할까요? 김, 김오링 고맙습니다 재판 남았고요 큰일 났어 저여서 스킬 해봐 저 누구야? 괴물질인가? 저 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난 재밌네요 고맙습니다 얼마나 적던거냐 진짜 재밌기는 개풀 돈 안주고 저거 틀어달라 했으면 욕했을거면서 재밌는데 진짜? 고맙습니다 꿀잼팀고 살까 이거? 요즘 스킨 세일 좋은거 많이 한다 야 200점은 200점짜리 씨발 랭게임에서 양심이 없네 200점 처음 봐 씨발 근데 이게 뭔소리야? 뭐 우리 둘이 블루를 리시하라고? 아니 미친놈이네 저거 존나 이기적인데? 야야 얘 피봐 그렇지 그렇지 아우 쉣 이거라고 아 뭐하는거야 이거 왜 먹어 선을 넘네 진짜 이걸 타네 아우 쉣 야 쟤 뭐하냐 타 죽여 리시카 파네 케인 저정도 해주면 이정도 리시해주지 인정 인정 이거 더블리프트 케인하면 키워놓은거 아니죠? 헷갈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짜 아 너무많은데? 이게 아아 에어어어어 아아 아 아 žinn아 아깝다 그냥 맞고 스플름로 따라갈 거예요 직원이가 너무 잘하니까 애들이 채팅을 못하잖아 저도 근데 이러고 싶지 않아 저도 진짜 다이아 예비 앙악하는거야 진짜 망치면 질려 이 사람들은 저 카이사는 무슨 죄야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뭐야? 비둘기 아닌데? 이러면 레드는 내꺼라구 너무 쉽네 캐리 아 이렇게 양악하면 안되는데 나 양악콘텐츠 안좋아하는데 아 빨리 올라가야겠다 다이아 이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베인 근데 존나 잘한다 진짜 이 사람 누구지? 관장 좀 잠깐 해볼게요 이 사람 다이아이가 아닌거 같은데? 와 싸이온이 진짜 야무지게 넣었네 아 이거 내가 피가 좀 빨리 박았으면 진짜 아쉽다 이거는 솔직히 늙어갖고 안적스러운 탄이였어 내 앞에서 베인을 해? 진짜 뒤지고 싶지 야 카르마 너 이거 아는구나 이거 비싼거거든 뭘 확대를 해 오타쿠단 이거 님들이 그냥 게임 그래픽이에요 이거 송신 차려 좀 이거 님들이 사달래서 사서 쓰는거에요 저는 이런거 별로 안좋아해요 지환이 형 절올 1050단인데 바짝 추적적적 다이아이에서 계속 체류중인데 어떡하죠? 절올 너무 개같이 못하는거 같아요 천오프 왔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올라갈 때까지 뭐지? 잘가요 끝났다 끝났어 내가 이래서 베인의 선핑을 안해 케이틀린 만나면 진짜 너무 힘들어 얘네 안오는데? 어우 쉣 오프인거냐구 젠장 아 또 카르마가 알아보네 이 원딜 왜 여기있지? 의문이 들거든 잘하니까 카르마 지금 듀오 마렵죠? 씨발 새끼 아 이것도 미안하게 됐네 원딜 왕을 꿈꾸는 사람의 꿈을 내가 또 짓밟아버리네 빨리 올라가야겠다 진짜 미안해가지고 양악하는거 롤 시즌 시작일부터 지금까지 배달해 재물기 롤빙 1050한 승률 49.7% 어 말하지마 다이아의 체류중 짜증나네 그럼 왜 말해 뭐가 중요해 지금 잘하고 있잖아 지금이 뭐야? 내 판 잘하지? 왜 그러지? 그걸 왜 먹지? 그렇지 그렇지 네이스 네이스 지완이 지금 캠프고 아무 말 안하면 데프트 방송인줄 알죠 그런가? 오빠는 또 뭐야 그냥 그렇게 보이는가 보다 해야죠 아 빨리 오픈해 뭐하냐 이네 피오라가 날 지그치 바라보네 왜 저 원딜러가 우리 팀이 아닐까 뭘 망상이야 딱 그냥 그렇게 보이는데 누가 봐도 행복한가방은 생기 10개 감사합니다 지완이 이번 주중 말고 모든 주중 플러스 1개 베인님 그 꿈 잃지마요 날 만나서 그렇게 된 거니까 원디랑의 꿈 잃지 말았으면 좋겠네 베인 나 때문에 꿈을 잃는 게 아닌가 내가 뻣뻣이 진짜 잘해줬어 베인한테 뭘 하면 안 되는데 나를 만나서 그래 저 사람은 잘했어 자연재해를 어떻게 해 오늘 다이아일 가나 진짜 드디어 탈출하나 눌러라 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 승급전을 또 저지하려고 그들이 왔구만 이번엔 쉽지 않을 거야 오 뭐야 벌어잡히네 야 씨바 저 새끼 어떻게 알고 피즈맨 하냐 아 죽겠네 전반에 만났나? 1분 전에 했네 게임은데 아 그냥 만났나 봐 다 째라 솔직히 아 아 다 째 좀 줘 제발 아 진짜 씨발 양심 없다 진짜 아 이거 뭔데 타고는 사야지 아니 아 진짜 아니 피즈 원칩인데 다짜 안 해 그렇지 그렇지 아 맛있다 오 너무 좋은데 이건 아 이거 안 새끼 문도 아니야 이 새끼 아까 오픈한? 왔네 아 씨발 또 캐리하고 왔네 날아갈 때 오픈하더니 아 저 문도 박스 아까도 그냥 하다가 게임 오픈했어요 메탈 안 좋네 승급전이라 다치를 못하니까 내가 저 문도한테 졌다고? 졌을 때? 그랬나? 그러네 씨발 이 새끼 때문에 어? 오늘 세 판 졌네 개새끼 야 저 새끼 저기 있네 개새끼 이거 이겼다 이 판 지면은 방송 끈다 씨발 참을 수 없다 진짜 앨반데 그렇지 이 새끼 죽여버려 이 새끼 병신이야 맨날 쓰레기야 저 새끼 문 오픈했다 진정 믿고 있었다고 저 한결같은 새끼 저거 왜 말해 나 만나면 트롤 할 거 아니야 이봐 나 줘봐 리븐 아직 대한민국 솔랭 안 죽었네 씨발 어? 따뜻해 그냥 아 롤 너무 재밌어 아싸 봐도 욕설 리포까지 야 문도 쟤는 진짜 근데 정지 안 먹는 문제 있다 게임 이거 진짜 야 저거 따라다니는데 야 이거 죽였다고 보복하는 거 아니겠지 다음에 만나서 리븐 좀만 쉬었다 돌릴까요 끝나고 이거 야 쟨 만나기 싫은데 진짜 근데 오히려 또 적으로 또 만날 수도 있어 도박이지 마치 야 승부전 막판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네 뭔가 좋으면서도 찝찝하네 와 진짜 몇주만에 다이아 1이지 이거 아 아 드디어 고향에 좀 더 가까워지는구나 Hey is 듀오 할래? 듀오 하자고 할말하지 잘하는데 다이아 얘 이런 원딜 없어요 님들 크아 멋있다 위에서 만나자 아 좋네 멋있다 진짜 이게 원딜로지 정말 캐리 캐리 캘리 십캐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